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남아계신 분들도 대다수의 인원들이 시즌 종료다 망했다 나락간다 그런 떠나가는 시점에서 정말 잘들 버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크게 수익 보실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탄자니아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탄자니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밀어본다면 아프리카 국가거든요 탄자니아가 아프리카가 경융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도 있죠 지금 동아프리카에 속한 국가인데 지금 남미의 엘살바도르도 이어서 탄자니아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진하는 것을 탄자니아 역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장차 나비 효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로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 유의종목 기준으로 시세 진폭이 크게 나아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서 유의종목에 선정되었다 하시면 주말 방송을 필히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가 당장의 수익을 보기 위해 당장의 손실이 두려워서 오르고 내리는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에서 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하고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장차 시간이 지난 미래에 큰 부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약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해외 시세의 가격으로 39,300불 정도 시세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35k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대를 만들어서 지금 시세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빔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뒷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다뤄 드릴 텐데 해당 시점이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거센 찐반 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지금 현금 가지신 분들도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42k를 돌파해 주고 돌파해 주고 항상 단기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더 리테스트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42k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안전하게 분할로 천천히 들어가셔도 우리가 무방하다 이렇게 짚고 넘어갔었고 두 번째 관점이죠 호부기가 일전에 파란 박스 이 구간을 우리가 해당 시점 4월 말 5월 초부터 하락세가 나온다면 엄청나게 이번에 좀 기간 물량이나 대비해서 최대 최대 우리가 한 30k까지 열어두고 있었죠 30k에서 지금 저항 지지대가 강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30k 터치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아래 꼬리를 말며 비트코인이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차 하락세에 좀 더 저점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필이 파란 박스 구간이 얼마였죠 해당 파란 박스 구간은 26k에서 28k 28k에서 26k입니다 해당 구간을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번에 또 풀면 수는 안 되겠죠 천천히 천천히 적립식으로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각별히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크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17일입니다 17일 FOMC 근데 호부기가 이 부분도 17일 되기 전에 다뤄 드릴 텐데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공포탐욕지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공포탐욕지수가 지금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28포인트인데 해당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공포에 질렸다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우리가 며칠 전 13포인트 그리고 10포인트 5월 달에는 10포인트까지 떨어진 적이 제법 있었죠 그래서 공포탐욕지수도 이제 단기간에 갑자기 또 탐욕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우리가 하락세에 조정장세에 조금 약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현 시점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17일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보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고 머스크가 오늘 비트코인이 새벽부터 올라간게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 암호화폐 일제히 급등 우리가 방송에서 5월 초중순이었나요 비트코인 결제를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방송에서도 호북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차 허용할 수밖에 없고 관련 이유들을 열거해서 나열해 드렸는데 해당 오늘의 근거는 뭐냐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에너지를 절반으로 감추게 된다 이 에너지가 탄소 배출 에너지입니다 탄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채굴 문제가 이슈됐던 게 환경 문제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를 채굴하는데 에너지를 50% 줄이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해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다 아니까 지금은 우리가 댓글 반응을 보자고요 2월달에 테슬라가 1, 2월달에 비트코인의 일론 머스크 자체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결제 시스템 결제 허용을 할 것이다 했을 때는 댓글 자체가 상당히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같이 보실게요 사이코다 디지털 앞에 웃기고 있네 참 이런거 보면은 그런 태세 전환이라 하죠 태세 전환 자체가 이렇게 대중들의 태세 전환 자체가 시장의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당장에 이러한 이슈성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동안 5월부터 하라세가 악재는 호재를 부르고요 호재는 악재를 부릅니다 우리 4월달에 이슈가 뭐 있었죠? 코인베이스 이슈가 있었죠 나스닥 직상장 호재죠 근데 호재는 악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송 초창기부터 자주 사용하는 코북의 전용 멘트인데 찐구독자분들 아실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 시장을 적응하고 투자를 진득하게 하시려면 너무 1위 1비 하시지 마라 이렇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해시레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차이나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량을 압도적으로 1등이죠 65% 미국은 7%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역시 우리가 그래도 단순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게 일론 머스크의 그런 사업 자체가 미국의 구경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채굴 사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이제 점차적으로 구경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진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게 저번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스찬성이 사천이에요 사천짜장 사천짜장 하죠 매운음식 유명한 곳인데 아무튼 이곳에서 그 스찬성에서 수자력으로 채굴을 합니다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가들도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탄소 이제 채굴함의 탄소배출문제를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디죠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 저번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우리가 6월 9일에 올려드렸던 자료네요 짤막하게 한번 같이 보실게요 텍사스주에서는 값싼 전력효율성이 높은 전력풍력, 태양강,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텍사스주에서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채굴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러한 법안은 텍사스주의 시작으로 블록체인의 산업이 경제성장의 촉진 이노베이션 혁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산업으로 말이죠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러한 그러니까 그 국가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또 신규콜인의 분들이 아니 뭐가 중요해 내 코인이 안 가는데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맨날 그 벌벌 떨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숙면을 취한다면 숙면 취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정도는 커버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영상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본 영상은 코브기 채널에 가셔서 소중한 돈을 지키세요 이 영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비트코인 볼륨이 지금 자산 시장이 있어서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자산 시장으로 매김될 것이고 비트코인 시장이 우리가 지금 본다면 방금 같이 봤었죠 채굴량 채굴량이 각국에서 지금 채굴량도 그렇고 각국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도전하고 있고 이것을 제도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다가오는 4차 산업이라 하죠 4차 산업 그리고 일전에 뭐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죠 코브기가 예상하는 3차 세계대전은 화폐전쟁이 될 것입니다 화폐전쟁 그래서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면 스톡마켓이죠 주식마켓 주식마켓에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방금 비트코인 채굴을 압도적으로 해시레이트가 강력한 국가가 1위가 차이나죠 중국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화폐전쟁은 비트코인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도 압도적으로 현재 2021년 기준인데 2025 2026년도에 접어들수록 GDP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해외 매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추측 예상 백데이터화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시 지금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해시레이트 채굴장이 중국이 엄청 많죠 미국이 앞으로 이러한 점유율을 쫓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채굴이 앞으로 국영사업 국가산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요 각국의 유명한 기업들 있죠 기업들도 많이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준비할 거고 그리고 채굴하는 신기업도 앞으로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시고 중국코인에 관심이 있고 중국의 네오라든지 그런 온톨로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국코인 관련해서 필히 중국의 비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고스란히 그런 관련 내용이 중국 관련 내용이 녹아져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3차 세계대전 화폐전쟁은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무력전쟁이 아니라 화폐전쟁으로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화폐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렇게 코브기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시적인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굳이 샀다 팔았다 5% 10% 먹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30 40 50% 손해를 보고 있다 해서 너무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홀더가 날라다니죠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이동성 저장성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지금 역시 각각 받고 있는 투자 자산입니다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을까요 영웅은 흔히 난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난세라고 외칠 때 이 시장의 가치를 믿고 있으며 소중한 자본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장차 그 히어로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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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